자, 3번. 어떤 자성체 내에서 자성체, 자계 중에서 자석의 성질을 띄는 물체를 자성체, 대표적인 경우가 철, 니켈, 코발트가 강자성체라고 그랬죠? 자계 세기가 H, 기호를 써주면 좋죠. 800이다 그랬어요. 암페어 턴 퍼 미터 또는 그냥 암페어 퍼 미터에도 좋습니다. 이 턴은 단위 차원식에서 무차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암페어 턴 퍼 미터는 암페어 미터는 같다. 자석 밀도가 이렇게 문자 기후로 표시하면 좋습니다. 0.05. 자, 웹어퍼 제곱미터인데 이것을 때로는 T라고 쓰고 테스라 이렇게도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죠? 테스라.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투자율을 구하라 그랬어요. 투자율. 투자율이 뭐예요? 뮤죠? 뮤. 자, 여기에서는 뮤의 H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투자율은 자기에 대한 자속밀도 B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얼마가 0.05를 얼마로 800으로 돼서 이것이 헨리퍼 미터가 되죠? 자,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4번에 나오죠. 6.5의 10에 마이너스 5승에 나옵니다. 자, 4번. 자긴덕턴스의 성질을 설명하고서 오른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속은 누가 만듭니까? 전류가 만들죠? 그때의 상수가 자긴덕턴스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을 만든다. 그때의 상수다. 그래서 이건 항상 플러스 값이죠? 경우에 따라서 정 또는 부, 정은 플러스, 부는 마이너스라는 뜻인데 이건 항상 플러스 값입니다. 항상 정의 값을 갖는다. 4번에 2번. 이게 이제 과거에는 기사시험에 나왔는데 추근부터는 산업계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다. 아주 쉬운 문제죠? 이런 건 기본이야. 기본. 반드시 맞아야 돼. 그렇죠? 자, 5번 봅시다. 자긴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는데 일단 자긴류는 우리가 자긴류의 원법책을 한번 써볼까요? 자기장의 반비례 기자력. n, i가 기자력이죠? 그래서 외버다. 그리고 여기서 기자력은 자속과 자기장의 곱시다. 안뼈, 턴이 되죠? 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장은 일단 자속에 대한 기자력이 되기 때문에 암뼈, 턴을 뭘로? 외버로. 그래서 이 자기장의 단위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긴류의 원법책에서 여기서 나오죠. 자, 자기장의 단위는 헨리의 역수다 했는데 자기장의 단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속화위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을 만들면 그 묶음의 자속, 이때 상수가 인덕턴스예요. 그러면 인덕턴스의 단위는 i분의 파이가 되고 즉, 웨버를 암페로 나누면 이게 헨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여기서 이 암뼈,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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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버를 그냥 암퍼, 웨버로 써도 됩니다. 이 턴, 권수는 단위 차원씩 해서 무차으로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웨버분의 암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단위로 치면 이게 헨리 분의 1이다. 그런 뜻이야.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기장의 단위, 이 하나만 놓고 볼 때도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자기장의 역수를 퍼미언스란다. 네, 맞습니다. 자기장의 역수가 퍼미언스죠. 전기장의 역수는 뭐예요? 컨덕턴스. 그러면 자기장은 자괴류의 단면제를 통과하는 자속과 기자력분의 자속이다? 자, 우리가 자기장은 뭡니까? 자속분의 기자력이 기자력분의 자속이 아니죠. 그래서 자괴류의 온법칙에서 3번이 틀렸군요. 그래서 5번의 3번이 틀렸습니다. 틀린 것은? 자속밀도 비가 모든 단면에 걸적 준위라다면 자괴류의 자속, 자괴류의 자속은 자속밀도와 면적으로 곱한 예보가 나오겠죠. 다양한 것을 비교하는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자, 6번 봅시다. 비유전율 2.8 반드시 읽으면서 기호를 쓸 것 첨자 R이나 또는 S 유전체에서 전속밀도 D 이건 나왔군요. 분극의 세계를 구하라 자, 우리가 유전체에서 계산 문제 중에 분극의 세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계가 주어질 때 전속밀도가 주어질 때 자, 분극의 세계는 전속밀도가 주어질 때는 D로 구하죠. 분극 전화밀도니까 단위 면적당 전화밀도 이렇게 해서 그대로 대입 자, D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이게 보통 뭐 3이 주어져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숫자를 좀 바꿨어요. 살짝 그래서 6번은 얼마가 되느냐 1번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번이 나와요.